국방대학교 2018년도 후반기 야간 학위과정 입학식이 6일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권태혁 국방관리 대학원장 주간으로 열린 이날 입학식에는 군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과 공무원, 일반인 등 60여 명의 입학생이 참석했습니다. 입학생들은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안보 정책과 국방 전략, 사업관리 등의 분야를 논산과 서울 캠퍼스에서 교육받게 됩니다. 국방대 국방관리 대학원은 1979년 석사과정을 개설한 이래 2002년 야간 석사과정과 2008년 박사과정을 신설했고 현재 천여 명이 수학하고 있습니다.